안녕하세요 카자 김의 나이프 스토리지 입니다 아 다들 어떻게 연말연시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연말연시를 지나다 보니까 아 뭐 여기저기 일도 좀 바쁘고 그리고 또 이제 연말연시라서 그런지 우편물도 제대로 배송이 잘 안되서 택배도 좀 늦게 오고 아 그래서 영상을 올리는게 조금 늦었습니다 아 이번에 연말에 제가 그 새로 구입을 한 나이프는요 여기 보시는 그 여기 써 있죠 파라코드 리깅 나이프라는 나이프 인데요 아 기본적으로 약간 보면 좀 밀리터리 느낌이 나는 색깔이죠 여기 국방색 그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군용 나이프 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영국의 그 뭐죠 해군이죠 그러니까 네이비 그 대형제국 시절 그러니까 뭐 범선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절때부터 사용을 하던 그런 이제 어떤 수병용 해군용 그런 나이프 인데요 이제 리깅 이란 뜻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 그러니까 한자 말로는 삭구 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쓰는 그 각종 로프 라든지 쇠사슬 이라든지 이래서 어떤 걸 이제 묶는데 활용을 하는 그런 도구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사용을 하는 나이프 입니다 포장은 뭐 특별한 건 없구요 열어보면 그 재질은 순수 스테인레스 재질이구요 아무래도 이제 바다나 이런 염분이 있는 지역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녹이 잘 쓰지 않는 그런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 있구요 아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도구는 여기 이제 뭐죠 랜야드 홀 그러니까 뭐 배에서 나이크 잃어버리지 않게끔 끈을 묶을 수 있는 랜야드 홀 같은 게 있구요 여기에 고리 그리고 메인 나이프 나이프는 보신 것처럼 이제 그 흔히 배에서 쓰는 나이프들의 특징이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팁이 없는 형태의 나이프가 많죠 왜냐하면 이제 배는 주로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칫 실수로 이렇게 뭔가 찌를 수도 있고 뭐 하다보니깐 이제 그런 걸 아예 없애버린 이런 형태의 어떤 세이프티 나이프 형태의 나이프가 있구요 기본적으로 이제 풀플랫의 플레인 엣지죠 그리고 캔 오프너 아무래도 군용이다 보니까 군용 뭐 이런 보급품 음식 같은 거 딸 때 필요한 캔 오프너가 들어있구요 아무래도 또 해병이다 보니까 배에서 장기간 음식을 보관을 하려면 아무래도 캔 이런 종류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되었겠죠 그 다음에 어 이거는 그 흔히 배에서 로프를 고정하거나 로프를 연결할 때 그 연결 부위에 약간 그 뭐라 그러죠 버터 우리는 버터플라이식 볼트라 그러나요 이렇게 약간 손잡이가 이쪽 나와 있는 볼트를 돌리는 게 있잖아요 너트 같은 거 그럴 경우에 그걸 여기 끼워서 돌릴 때 쓰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배나 뭐 요트나 이런 데서는 녹이 쓸어서 이제 꽉 잠겨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끼워서 이제 돌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메인은 바로 이 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여기 써 있죠 마린 스파이크 말 그대로 해병대를 위한 스파이크죠 이게 이제 주로 그 리깅 그 삭구들 배에서 쓰는 로프 라든지 뭐 바라 코드 라든지 이런 게 이제 묶여 있을 때 너무 꽉 조여서 안 풀릴 때 이제 풀기 위한 그런 도구 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로프가 만약에 되게 땅땅하게 엉켜 있다 그러면 이렇게 찔러 넣어서 틈을 벌려 주는 거죠 틈을 벌려 주므로 해서 이제 로프를 풀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캠핑 같은 거 갔을 때 어 뭐라 그러죠 그 그 그 텐트 용 코드 라든지 뭐 바라 코드 라든지 이런 게 묶여서 잘 안 풀릴 경우에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풀기가 쉽더라구요 제가 여기 이제 미군의 그 해양경비대 들이 쓰는 나이프도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이제 세이프티 나이프죠 물론 이제 이런 리깅 나이프의 디자인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나라의 어떤 해병 들이 사용을 하던 거고 그리고 요트 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주로 많이 썼던 나이프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는 이제 영국의 해군이라든지 미국의 해군들 이 옛날에 썼던 그런 형태가 좀 전통적인 형태의 디자인의 그러한 리깅 나이프입니다 아마 2차 세계대전 언저리에도 사용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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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네 네 네 네 네 우드 카빙용 나이프는 주위에 흔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에요 이 중에서 가장 기본 제품인데요 스칸디그라인드 형태의 그라인드가 있는 기본 나이프구요 나무를 깎을 때 쓰는 그리고 여기 카빙 우드크래프트에서 중요한게 주로 이 U자형 나이프입니다 요거는 이제 흔히 국사라 그러죠 컵 같은거 캠핑 특히 이제 풀시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국사 나무로 된 컵이요 그런걸 만들 때 사용을 하는 속을 이렇게 파내는 용도로 쓰는 나이프죠 그리고 이제 뭐 나무로 만든 스푼 같은거 간단하게 쓸 때 스푼의 앞부분에 이렇게 파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나이프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캠핑 갈 때 쓰려고 요것도 두개 주문을 했구요 뭐 이런 형태의 우드 카빙 나이프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양한 뭐 종류들이 있을 거에요 가격대도 한 만원대 언저리면 얼마든지 고를 수 있으실 거구요 요거는 조금 과하는게 까다롭긴 했었는데 그래도 인터넷 찾아보면 대략 뭐 한 15,000원대 언저리면 있을 겁니다 요트 같은거 이용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하나쯤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캠핑 때 쓰는 것도 괜찮구요 무게는 대략 한 150g 조금 안되는 정도의 무게구요 블레이드 길이를 한번 볼까요 블레이드 길이는 6cm대 정도 그리고 손잡이 길이는 9cm대 정도 되네요 이렇게 한 손에 속 들어가는 사이즈죠 요트 같은 거 이런 거 뭐 이제 뭘 그러죠 이용을 하시는 분들 즐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하나 정도 있으면 안성맞춤일 그런 나이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제가 또 다음번에 또 새로운 나이프 재밌는 나이프들 있으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도 카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